그년을 여기까지 달고 왔어? 설마 그런 거야?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년이 여기 왔잖아! 둘이 만났지 또. 여기까지 데려와서 데이트한 거야? 그런 거네. 당신 도대체 왜 이래? 안 왔다고 정말! 아까 매장에도 있었고 좀 전에 말도 섞었는데 아니라고? 눈 두고 코를 매가지 그래? 봐, 이거! 이게 뭐? 그년이 꽃을 가지고 왔다고. CCTV라도 가봐야겠어! 당신 때문에 그녀를 가만 놔두니까 저렇게 덜 치고 다니는 거야! 내 앞에 무릎 꿇렸어 했어! 아니, 내가 바보야. 유치원에서 쫓아낸 거 미국 보내면 될 줄 알았던 내가 순진했어. 당장 끌고 와서 내 앞에 무릎 꿇려! 제발 그만해 좀 해! 강혜자 바람난 거야? 대박 사건. 어떤 여사길래? 대단하다! 그렇게 해! 왜 그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저... 방금 두 분 말씀 내용이 스피커로 방송됐습니다. 저.. 뭐.. 뭐.. 왜? 뭐.. 이렇게 해.. 고마워..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